미라상, 고니치와. 간발의 주쁜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역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예전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학생분이 선생님, 식다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 그래서 식다라는 동사는 일본어에 히에르, 히에르, 혹은 사메르, 사메르, 뭐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었죠. 한자는 차가울 냉자입니다. 따라서 열기가 있었던 것이 미지근하게 혹은 차갑게 식다 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동사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 그럼 죽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일본어로 가유 그런데 음식이니까 앞에 오를 붙여서 오가유라고 보통 말해요 라고 알려드렸죠. 실은 식다라는 동사를 질문할 때까지만 해도 음, 학생이 가져온 커피가 식었나 보다. 아, 식다라는 동사가 궁금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죽이라는 단어를 질문 받자마자 저의 머릿속에 스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뭐냐 하면 바로 그 학생분은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자, 일본인 친구와 소통을 하다가 식은 죽 먹기지?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식다, 죽, 먹다 동사는 다베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를 저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식은 죽 먹기 한국에서는 음, 죽은 뜨겁지만 실은 식은 죽은 쉽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넘기면 먹을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식은 죽 먹기다. 혹은 누워서 떡 먹기다. 그죠? 반찬 이런 거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이런 표현 등을 사용하는데 과연 일본에서도 식은 죽을 먹는다라는 표현에 비유할까요? 아니겠죠. 바로 한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일본어로 장문하면 바로 콩글리시 같은 일본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바로 한본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재빨리 그 학생한테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식은 죽 먹기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로 아침 조, 밥 반, 그리고 앞 전자를 사용해요. 한자를 보면 조, 반, 전이죠. 어떤 느낌일까요? 아침 식사, 즉 아침밥 훨씬 그 전이다라는 느낌인데요. 우리 생각해보면 하루의 본격적인 일과는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붙어져. 밥을 먹고 이제 든든하게 옷을 갈아입고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공부하고 그렇죠. 따라서 아침밥을 먹은 후부터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일을 닫고 세수하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의식 없이 뭔가 비몽사몽 간에 의식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해치울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따라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시켰는데 아, 그거 아침밥을 먹기 전에 즉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간단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가벼운 일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본어로도 읽어봐야겠죠. 조, 반, 전, 아침밥, 전, 앞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아사메시마에 라고 발음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아사메시마에 자, 이걸 우리 회어처로도 써봐야겠죠. 자,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A가 이야기했어요. 고쳐서 산지마 되니 세시까지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네요. 했더니 B가 이야기하기를 음, 음, 손나노 뭘까요? 음, 음, 그거야 말로 아사메시마에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식은 죽 먹기지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사메시마에다요 아사메시마에다요 음, 손나노 아사메시마에다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식은 죽을 먹는다 한국식 표현이고요. 일본에서는 아침밥 전이다 아사메시마에 라는 단어를 간단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